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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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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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야 야 나만 으아악 나둘이 코가 났으면 코가 어 왔어 왔어 1 2 3 4 됐다!! 이제 그 뭐지? 다행이네 그 화염방사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어? 저! 으아아아아아악!! 거울 때가 됐지!! 으아악 야 배.. 배 구멍 뚫렸어!! 아이고 야 잘못 눌렀다!! 으아아아아악!! 잘못 눌렀어요!! 이 화염방사기로 연기들을 죽이겠어!! 가자!! 됐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 버려야 될 거 같애 일로와 일로와 일단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어휴 야 이제 아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.. 어 라디오? 어? 뭐지 이런 게 있네? 잠깐만 왜? 멘트가 뭐였지? 아니 왜 빠르 왜 들고 있냐고 아 빠르 우리 먹었었지 이거 왜 바둑가 들고 있냐고 아 그니까 아씨 나 잘못 들었어 야 다시 하자 일단 아저씨 아저씨 이따 여기 이 방 버려 빨리!! 왜 불을 붙이고 난리야!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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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아이는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문 닫아봐 오케이 아 아씨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복사.. 라디오? 라디오.. 잠깐만 라디오? 그 괴물이 소리에 민감하잖아 그런가? 이걸로 유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오? 이걸로 유인한다면 불을 붙여서 불에 타여 죽이는 거야 오오.. 림 천재인? 코만 큰 게 아니었군요 아 아 아 아.. 닥쳐 닥쳐 오케이 오케이 내가 코가 크지가 않아 오케이 그럼 머리가 큰 걸로 해드릴게요 멈춰! 일단은 이거 라디오를 켜서 괴물이 온다면 일단 아저씨 우리 강 모서리에 있자 저 모서리 붙어봐 이거 유인작전 하자는 거지? 아 아 아 어어 일단 문을 열고 준비됐지? 오 오케오케 누른다 오케오케 플래지커 플래지크래고 플래지크래고 온다 온다고? 어? 도망자 도망자 도망치냐고 잠깐만 문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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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렉터로 문 막아 문 닫아 문 나오게 막아 야 너무 뜨거워 아 야 불이 너무 붙은 거 아니야? 야 불이 너무 붙은 거 아니야 이거 하려한거 이거 그냥 두고 가냐? 아니야 아니야 문 막아! 우리가 죽겠어! 아 너무 뜨거워! 우리도 죽겠다! 일단 아저씨! 아 야 저 문 존다! 내가 문 막아볼게! 도망쳐! 아저씨가 문 막아준다고? 내가 막을게 도망쳐! 고마워! 아저씨 미안해! 아저씨 미안해! 아저씨 미안해! 아저씨 미안해! 아저씨... 내 탓 아니야? 내 탓 아니야... 뭐야? 여긴 어디야? 너 때문이야... 뭐가 너 때문이야? 너 때문에 죽었어...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이 도망치라고 해서... 아니야... 너 때문이야... 너 때문이야! 너 때문이야! 너 때문이야! 몇 시간이나 지상... 얼마나 지는거지... 아저씨... 아저씨... 뭐야 나 생긴거 왜이래! 어? 뭐야 꿈이 아니야... 아 일단 아저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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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뭐야... 생각보다 안 뜨거운데? 괴물이라고... 아저씨... 괴물도 죽었고... 불이 더 번진... 일단 나가야겠다... 아저씨... 아저씨... 미안해요... 아저씨... 아... 아... 드디어 바뀐가? 뭐야... 어 뭐야... 어? 뭐야... 아니야 쫄지마... 나도 괴물이야... 난 좀 귀여운 괴물이... 지만... 살살길 수 있을까? 근데 여기 담장 있어도 못올거 같은데... 야... 야... 사람인가? 여기요? 괜찮으세요? 아아아... 미쳤나 이것들이! 코어택! 코 컨트롤! 야... 잠깐만... 아아... 야이... 도망가봐! 뭐야... 벗으러 가는 길이 없잖아... 뭐야... 뭔소리야... 이게... 어우... 잠깐만... 하지만 지금은... 내가... 그때... 내가 아니야... == == 아... 씨... 때리고 튀기! 잠깐만... 이리 끝이 없을거 같은데...! 때리고 튀기! 때리고 튀기! 좋아 이거야! 때리고 튀기! 복수다! 때리고 튀기! 여기서 끝이 없을 것 같은데? 나는 왜 기술이 없는 거야? 때리고 튀기! 넌 뭐야? 때리고 튀기! 좋았어 좋았어 때리고 튀기! 잉잉잉잉! 어쩔 건데! 어쩔 거냐고! 어쩔 거! 어쩔 거! 아 뭐야 얘는? 뭐야 저 아저씨는 뭐야? 으어어씨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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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는 저런 기술이 있는데 난 없는 거야! 나도 같은 괴물인데! 내리고 튀기! 아아아아악! 살려주세요! 저 아저씨는 누구야? 아저씨! 아 뭐야 이 아저씨는 괴물이야? 아아아악! 어떠지?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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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어? 뭐야 이게? 괜찮더라! 에이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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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 너 왜 이렇게 이거 약한 거야? 얘가 센 건가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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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뭐야 아 아 뭐야 어떻게 나가는 거야 근데 나 평생 이렇게 자라드는 건가 내가 코라니 내가 왕코라니 내가 왕코라니 왕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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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꿈이야 아 아 어제 스위치홈 보다가 떨어져서 아 뭐야 어?